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천안에서 온 양순모입니다. 천안? 천안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시집가면서 사신거에요? 아니요. 이사와서 지금 7년정도? 7년정도? 천안에서만? 천안 어때요? 천안 분위기 좀 자랑 한번 하셔야죠. 제가 천안에서도 외곽에서 살아서 독립기념관 있는 쪽에 살아요. 독립기념관 있는데 공기는 좋습니다. 공기 좋고 우리 공주님도 거기 아시는 분이 있는데 독립기념관 근처에 그래요? 그렇군요.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세요? 어떻게 제가 두가지를 하고 있어서 투잡을 하고 계시는구나. 무슨 일은 무슨 일을 하세요? 교회일도 보고 교회일도 보고 또 연구실에서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연구를 해요? 무슨 연구를 하세요? 화학회사 과세형 역시 화공과 나왔으니까 네. 화학회사의 연구 실험실? 네. 대단하시네. 그래서 아까 언뜻 얘기 들어보니까 바깥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하고 결혼하실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저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아 학원 나와서 신학 쪽으로 학교를 가셨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분가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중에? 남편하고요? 네. 아니에요. 별도로 교회를 설립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조력자일 뿐입니다. 조력자로. 자 근데 저희들은 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안 하고 사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분들은 신부님이나 스님 쪽에 있는 종교인들은 아 카톨릭 쪽이나 불교 쪽은 그렇지만 기독교 쪽은 결혼을 하시는구나. 네. 결혼을 안 하면 우리는 안수를 못 받아요. 아 거꾸로 결혼을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는구나. 문제라고 치는구나. 결혼 안 하면. 하긴 그렇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이 어떻게 편안하시겠네요? 서로 같은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네. 주위 친구들이 많이 놀려요? 그냥 뭐 제가 이런 쪽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냥 놀리는 거죠. 놀려도 아주 넓은 마음으로 포옹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냥 친구니까 그런 게 다 통하고 이해하는 거죠. 다 이해하고 네. 자 그러면 아까 언뜻 또 친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노래를 다 뭐 어떻게 모화시킨다고 뭔 소리예요? 아 제가 가요를 해도 복음성가 기대가 됩니다.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해변의 여인이요. 네? 해변의 여인. 해변의 여인. 자 해변의 여인을 또 해변의 여인 난 좋아하는데. 편곡을 특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해변의 여인. 괜찮아 안 해도. 우리의 떠올라. 우리의 떠올라. 화면의 여인. 화면의 여인. 아하하하. 좋아요. 좋아요. 정신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세요. 밤없이 거니는 해변의 여인아. 하나님의 여인은 흰동자 소용히 들려오는 저게들의 옛이야기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아 말없이 바라보는 먼지 가라사이로 바꽃빛의 불들을 여인의 눈동자 소용히 들려오는 소개들의 옛이야기 말없이 바라보는 해변의 여인아 아니 저도 진짜 노래를 들어봤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음치네요 이런 분도 있네 음치는 아니에요 음치는 아니고 맥주 한잔 쏘라고요 이분한테 괜찮네요 아니 괜찮아요 이분 노래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좀 마음의 편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았네요 고맙습니다 살펴 가시고요 부부가 같은 신앙 쪽에 같이 계신 분들이 같이 결혼했기 때문에 아 정말 편안할 것 같아요 저분들은 부부싸움도 좀 특이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음 부부싸움 안해요? 잘 안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기도해야지 아 기도합시다 바로 그냥 바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네? 그럼요 아 그냥 존댓말 하니까 어 아 존댓말 하면서 싸워요 오 자 우리 고합시다 잠시동안만 우리 싸웁시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오 너무 재밌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잇